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일어난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누가 보금 5장에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세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보금 2장과 누가보금 5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보금 2장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와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상황 중인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그 광경을 보니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보금 5장에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이 그들이라는 말은 누가보금 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과 그의 서기관들 지필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세인 제자들도 그러한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보금서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질문하는 자들의 기록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즉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완성케 오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퀘스천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잔지집에 있어야 될 것이 많은 손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잔지집에는 뭐가 풍성합니까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당연히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잔지집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잔지집의 분위기를 파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상종치 말아야 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미 종죄하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또한 유대의 전통을 깨트리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고 있는 몸부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없었습니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상황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 질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그들의 상황들과 입장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바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한 주간에 두 번의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고 있고 세례의원의 제자들조차도 선생을 따라서 금식하였다라고 응급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자기들은 전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금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고 또한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온 동네를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전통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금식을 하라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금식을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 잘못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금식하고 계십니까? 왜 금식하십니까? 금식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고 계십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조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옛날 오렌지 힐 장로교회인가 거기에 사역을 하셨는데 지체장애를 안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글에 금식과 금식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몇 가지 열두 가지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동의가 되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송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의 내린 첫 번째가 금식을 드러내고 하면 금식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드러내고 하면 금식입니다 두 번째 금식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금식이 됩니다 세 번째 금식을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금식입니다 네 번째 금식을 하며 말씀을 먹지 않으면 금식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금식을 하며 시간의 얼매이면 그것은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여섯 번째 금식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긴다면 금식입니다 일곱 번째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자기의 의가 되면 금식입니다 여덟 번째 금식을 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면 금식입니다 아홉 번째 금식을 하다가 물 외에 다른 것을 실수로 먹었다고 해도 거기에 매여서 포기한다면 그것은 금식입니다 열 번째 금식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금식입니다 열한 번째 금식하다가 관계들 속에서 화를 내면 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다가 상대방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금식이 된다 열두 번째 금식을 핑계로 자신의 삶의 나태함이 정당화된다면 금식입니다 그렇죠? 밥을 굶으면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진다면 그것이 정당화되어진다면 그것이 금식이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금식일까? 굶식일까? 이 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제 자신에게도 도진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굶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농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음식을 굶는 굶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 금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윤리적인 면이 함께 동반되는 의미에서도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금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회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으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가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고 빈민한 자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아 주는 그것까지 보고만 해서 윤리적인 면까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에 8절 말씀에는 이사의 5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우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아멘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그 어둠을 그 새벽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픔이 다가왔을 때에 급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 정의롭고 진실되게 행하는 그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뒤에 호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단순한 금식 그것은 단지 굶고 아니 음식을 중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이웃 내 친족 내 효력을 사랑하며 그들의 어려움까지 함께 돌보는 그 모든 아름다운 복된 복음의 삶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일까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금식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금식한 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1994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할 이후에 과연 이 목회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가야 할 길일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학교 형 같은 교회 형이었는데 형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복학하기 전에 기도해보자 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응답을 받으려면 금식 기도가 제일 빠른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들어서 우리 한번 금식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한번 버텨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버텨보았는데 이틀은 잘 견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노란색에 있는 책을 보니 식빵처럼 보이더라고요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친구가 또 이 응원차 기도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오면 되는데 손에 양념통닭 한 마리를 딱 들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틀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분명히 확신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 응답이 아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행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이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그냥 좀 더 기간을 두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양식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때 제 스스로 느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굶식하면서 혼미한 가운데 기도하기보다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며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하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은 것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 Will be taken from them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 단지 어떤 시기,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혼인집 손님들에게서 신랑을 빼앗아 갈 때에 그러니까 멀어져 나갈 때에 떨어져 나가는 그 상태 즉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멀어져 버린 그 상태 영적으로 주님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유익을 더 즐기고 쾌락을 더 쫓아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기도 시간이 등한시 되거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등한시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때 주님 우리에게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금식하게 하십니다 먹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가는 가장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그 음식에 넘어진 것처럼 여러분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을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모든 기본적인 욕구까지 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훈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도록 명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바로 사막 가운데 있는 그 사슴이 신의 물을 간절하게 찾는 그 갈급함 같이 바로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면서 부진없는 욕심과 욕망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금식의 기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금식 기간을 금식의 시간을 가질까요? 두 가지만 여러분 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그 금식의 시간을 여러분 특별기도나 묵상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 식사의 시간이 보너스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채우는 시간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특별히 그 보너스로 주어지는 그 시간을 특별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제목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니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 시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하게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짐으로 통하여 육의 윤택함이 육신의 윤택함까지 채워진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고기와 모든 것을 멀리하고 채소를 즐겼던 아니 채소를 먹었던 그 다니엘이 다른 고기를 먹었던 많은 그 고간들보다 더 삶이 윤택해져 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까지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금식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티대인지 말고 여러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토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40일 금식 기도 해봤어 너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의리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를 갚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진정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튀 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동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아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의 주체는 내가 아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율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 전통이나 아니면 유전을 쫓아서 율법의 행위의 율법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니다 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 금식을 사용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금식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십시오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금식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삶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련독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새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해주신 우리의 복된 삶을 이제 율법의 이 행위의 율법에 얼매여서 내가 이 지키지 못함으로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나를 돌아와 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돌아와 함께 주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것만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도 안 돼! 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 금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이것만은 괜찮아 라는 그러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아니 이것도 안 돼! 나는 한 것이 없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된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